오케스트라의 무대와 함께 만나보셨고요 두 번째 무대는 우리 비비랑 공여왕으로 여러분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미쳤지네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팬소리를 이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음이나 예술원 수정처럼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뮤직선 기념비를 보여 드리러 왔습니다 제목은 여시콧백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여시콧백이 우리 어린 친구들 많은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즐겨보면서 구역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운 무덥도 나오니까요 박수도 많이 쳐주시는거죠? 네 네 그럼 제가 여시 화면 여러분들께서 콧백이 외쳐주시면 구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? 여시 콧백이 아이템하고 큰소리로 여시 콧백이 해결과 함께 큰 환상과 박수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시 콧백이 우우 우우 안녕하세요 Daar 우우 우우 여신 꽃뎅이 다 같이 울어도 행복한 걸 불러 모두 사랑해요. 여신 꽃뎅이 행복한 걸 불러 모두 사랑해요. 여신 꽃뎅이 행복한 걸 불러 모두 사랑해요. 여신 꽃뎅이 행복한 걸 불러 모두 사랑해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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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신 꽃뎅이 행복한 걸 불러 모두 사랑해요. 여신 꽃뎅이 행복한 걸 불러요. 여신 꽃뎅이 행복한 걸 불러요.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? 잘 잔다. 장부러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? 세수한다. 멋쟁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? 밥먹는데 음자 물만 yours 종이 반차 사랑해 주거지 아아 아아몇이야 그만해! 왜? 이 엄마 나오면 누워올까? 뭐? 여신 콧백이 오자? 뭘 벌써네? 글쎄요. 지나가는 바람이 가야겠단 거야 무서워 어서 집에 가자 엄마가 맛있는 가야 돼서 집안 쉴 거야 맛있는 가야 돼 어서 가자 자 자 저였다 엄마 엄마 저였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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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엄마가 어떻게 가졌지? 내가 바꾸는 분하면 너희 엄만 내가 모셔난다 너희 엄만을 찾고싶은 구간을 가져오도 예 첫째 여신 콧백이 여우 여우 둘째 똥불목 탈리아이기 상여하고 당장 너희 엄만은 만날 수 없으니 탈리아이기 그리아이기 도둘한 여름끝이 강조로 와아 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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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암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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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아아 잘한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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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